이제 대선 마쳤고 옮겨졌고 이제 박용무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마지막 남은 세 개를 쏟아부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있으시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 그 사역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본질 회복입니다. 본질 회복.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사도인의 육장 사절에 사도인의 기도와 말씀의 전무이니라. 그냥 기도와 말씀의 전무. 전무. 그런데 제가 우리 야냐마서 정의한 것이 통화하기도 어렵고 오전에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한편은 내가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오전에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렇게 마음속화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할 때마다 몇 번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면서 저렇게 암성을 많이 하는데 제가 참 여기서 존경한 게 뭐냐면 제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장애를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가 하면 돼서 그때 책을 더 있고 믿음으로 기도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 터져서 성령사역에 친유사역에 영이 열리고 말씀 마음속화해서 그래서 원래 머리가 똑똑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단 강한 훈련시켜서 저력이 영예사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깨우는 중심축에서 의롭게 진리에서 타봐지 않고 공의롭게 반듯하게 원칙대로 정확하게 어떤 거 타봐지 않고 내가 존경스럽고 반앞에서 칭찬하시니까 제가 막 얼굴이 막 달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본질 회복은 안야먹어서 했고 저는 나이만 좀 더 무거웠을 뿐이지. 그런데 저도 두 명으로 방해 개척을 해서 수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한국교회가 영성의 문제예요. 영성. 분열 체험도 없고 성령 불도 없고 말씀의 가운데서 목회자가 기본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오직 목양 일념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목회. 특별한 제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평범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전교하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는데요. 아니 아니요. 저는 너무 평범하고 능력도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마음 아픈 게 내가 언제 한국교회에 돌아온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주민들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이러지기 왜 이러지 이랬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세소가 인본주의. 더블씨 많이 가버렸고 은시 가버렸고 주사바 영에 들어왔고 온통 혼합적이 잡탕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변질됐는데 이렇게 오염되고 변질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당연한 거예요. 제가 더블씨 싸울 때 하나님께 은혜로 했는데 제가 통합직이잖아요. 이건 싸움나 그 당의 상황에서 이건 충격받은 거예요. 2013년 5월 하루쯤 밤새 체리한 거예요. 내가 가장 존경한 김상환 목사님이 어떻게 불교 듣고 있다. 이것을 유치합니까 하고 밤새 기도해서 밤새. 그러면서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5월 6월 7월 8월 6개월 동안 전국 다니면서 반대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부산 반대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쓰러진 다음에 연계를. 그런데 그 전에 김상환 목사 두 번 잘못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제 책에 나오는데 여기서 짧은 말은 어쨌든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용기 목사 잘못된 것. 그 당의 저는요 조용기 목사 김상환 목사 우리 한국의 최애 5월인데 저는 잘못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잘못 다 보여줬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충격받았어. 그런데 무슨 얘기가 그러셨냐면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보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보고 들을 사람 많은데 그 보고 들었는데 또 볼 수 없는 거야 이미 1948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전 세계 인구가 5억 9천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 그건 당연히 했는데 나는 팔복을 삼고 하면서 네 번째 의회주 목마른 단계였는데 8단계 하니까 핍박이더라고요. 핍박 받으면 순교해야지 목마른 것 같고 되냐고요. 그래서 최고 단계 핍박 준비해서 핍박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더불이 싸우고 나서 쓰러지고 나서 3일 동안 혼상태에서 보여진 것도 있어요. 마귀 싸우고 죽이고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후로 이제 쭉 저는 이제 무슨 말 하고 있느냐 하면 내 개인 간증 얘기는 못 하고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혼동 가운데 있다. 목회자가 영성이 잘못됐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드려야 되고 물론 뭐 다 귀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동이 오잖아요. 그리고 보여주고 들려준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통개시에 대해서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물론 모든 직통개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종과 대화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부부 간에 자녀가 대화 없이 살겠어요. 물론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해서 다시 만나준 예수국서 생명 안에서 만나고 회개하고 감동이 오고 그런 영적인 것이 저는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트가 몇 권인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영적 회복을 위해서 회개운동, 영성운동, 말씀은 진료운동인데 이제 제가 은사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왜 저들이 또 잘못됐지? 은사주의로 가니까 십자가 의문되니 예수야. 예수 없는 능력이야. 불이야. 십자가 인경이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겸손히 바울은 눈물과 겸손에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굴림 다스리지 말고 울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서 낮아주면서 나물 키워주면서 세워주면서 그런 아름다운 목기가 진짜인데 너무 그게 희박한 가운데서 우왕좌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라고 본질 회복운동을 우리 목사님과 만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는 사실 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동역을 하고 시작은 뭔지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인의 교회로 가면 되어요. 바울이 목격했던 교회 예수님 신의하심 목격 그런데 신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 서신서로 가지 말고 예수님 신의하심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 산상수음 팔복음 이런 주의심부터 하고 이제 서신서는 말씀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박사들이 인크라이스트 바울 서신으로 나가고 있던 거예요. 주님이 신의하셨던 그 사회 열두 제자 신의하셨던 그 사회 그대로 성경대로 나는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러지 말고 신학에 문제가 있다. 신학에 자꾸 문제가 있다. 그냥 신학에 물론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을 안 하면 이단 빠지고 울타리지만 신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국 때문에 계시이란 말이에요. 주의 광명이지 광명이지 주님 만나고 체험하고 회개하고 영성이 깊어진 만큼 다시 말해 성망놈 보면 노재단 성소 지성소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 단계가 바로 사도급이거든요. 사도급 지성소 단계에서 주님 만나고 음성 듣고 회개하고 거룩함 문제는 축복 형통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주님 닮는 것으로 예수 생명으로 작은 예수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형통 축복으로 가니까 형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과 한 생명을 주님 사랑하게 되면 따라오는 걸 가지고 여기에 지금 변질되고 있고 기복으로 갖고 세속으로 인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너무나 많이 빗나가고 있는데 빗나가는 주차도 모르고 사실은 제가 너무 교단의 벽이 크고요. 교권지가 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통합식에 정직 먹고 쫓겨난 상황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잖아요. 문제는 한마디로 복잡하게 없어요. 회개운동 말씀운동 성령운동 성령이상한지 성령운동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은 사랑의 아홉 가지 열매 정가역식을 죽고 나눠 죽고 그래서 주님 사랑해서 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박광이 주님 사랑해 주님 한 분이 좋으니까 십자가 주님 너무 좋아요. 구원을 사실은 우리가 물론 상도 중요하지만 상보가 아니고 우리는 빚진자 심정으로 십자가 피의 사랑해 지옥 갈 사람 구원하지 십자가 피의 사랑해 남바라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사실 제가 지금 하루에 세 번 기도해를 해요. 새벽예배 오후 2시예배 저녁 8시 기도하는가 보통일이 아닌데 이거 또 그런데 이게 세 번 기도해가 일주일에 20분 유튜브 다 뜨는 건데 아 어떤 때는 토요일 밤에 8시 기도 듀오 2가 옵니까 한 10명 20명 오는 그 사람도 한 시간을 설교하고 소관이 없다. 웃음이 다는 거였는데 나는 물론 교회는 많이 나갔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하고 행복하다. 복귀자가 내가 예수 증거하고 설교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고 행복하고 주님도 행복하고 그것이 기본이 안 되고 서로 라이벌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나는 나부터 기본이 안 되다 봐요. 이건 절대 당연히.